얘들 꺼 먹고 가야되겠다 구성맞네 얘 이랩 헤맷 다 터진거있다 걔 뭐있어? 딱히 없어 이 새끼 나 탄이 없어 왜 땜 다 먹을거 같냐? 빽이 없죠 이 새끼야 너 총뭐야? 저 M4 M4 야 이거 5탄 가져가 그러면 5탄 다 가져가 저거 되게 많은데? 가자 나 탄이 너무 없어 7탄 가진거 없지? 7탄 45발 오케이 오케이 굿굿굿 그 정도면 됐어 가자 일단 가자 아하 나 씨 지금 신구를 잃을 뻔했다 아 개멋있게 따졌는데 내 촬영을 안했는데 방금은 쟤가 진짜 바보 같은데 야 이거 가자 이거다 잠시만요 아 콜라 못 보셨어 이거다 이거다 저 2, 1, 5 2, 1, 5 7, 4, 3 오케이 오케이 저 2, 2, 1, 5 오케이 조유, 조유티비 조유티비도 저기 중고 주 화가 잡아 작격 작 주만 야 너랑 가면 쓰레디 After 해 ático Aim tylko 프리모스프 가자. 이거 풀 도핑하고 오버파밍 한번 해야돼. 판이 너무 그려가지고. 프리모스프 가자고 해요? 어. 오버파밍하러 가자. 파밍하고. 오케이 오케이. 743이고 하니까 드링크도 많잖아 지금. 저기서 빨고 풀 도핑 상태로 파밍이 조금 하다가 나오면 돼. 어차피 그러면은 저기에 조금 있다가 들어가서 못 맞고 들어가면 덧분도 안 나을까거든. 바로 도핑. 바로 도핑. 바로 도핑이에요? 도핑해. 도핑해. 내 뒷단은 적어줄게. 구구 상자. 여기 두개 떨궈놨다. 풀 도핑하고 뛰어댕겨야돼. 빠르게 총하고 배율도 없지. 배율하고 뭐 이런거 챙겨. 각각 울고 안하니까. 끝까지 다 먹으면 돼. 아. 에이케 있다. 아니 탄. 난 탄 먹어야 돼. 옆집이지. 나 먹으러 갈게. 너도 1입품은 필요하지 지금. 아. 저 필요없어요. 여기 1립도 아 그래 오케 여기 주방 주방 오케오케 잠시만 이거 쪼끄고 하지 이거 바꾸고 이거 카복퍼필 필요한데 아이씨 이거 파밍해야 돼 무조건 카페 가야겠다 카페도 뭐가 없네 카페도 뭐가 없네 카페도 뭐가 없네 먹었어요 아 이거C 여기 4배 하나 남는데 내가 쥐었다 일단 내가 쥐워놓을게 오케이 어 이 랩 뚜껑 찾았다 저 랭크 아 먹어버리지 아 먹어버리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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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타워 놓고 안돼 피체로 도용해야돼. 도핑 다 해, 풀 도핑. 응. 사베 주세요. 오케이. 네도 하나 남는 거 없지. 사베 떨고 있어? 응. 가자. 형, 아예 없어요? 아니, 하나는 있어. 아, 좀 버려버리긴. 드링크 하나다, 이제. 제가 그래다 줄게. 간다. 이제부터 누르고 훔쳐야 된다. 아, 그것도 있어요? 응. 잠시만. 아. 형, 서서 가는데. 어허허. 그래? 버그야? 네. 아, 내 풀렸다. 올라가야겠다. 시간은 맞을 거야. 아, 쉬프트 누르니까 숨이 안 차네. 응. 안 차지. 그니까 위에 올라갔을 때는 쉬프트 떼고, 밑에 내려갔을 때는 쉬프트 누르면 더 빨라. 그냥 원래 잠수하는 게 빠르기도 한데, 쉬프트 누르면 더 빨라. 그런 것도 있구나. 수영 메탈 땐 필수임. 수영한 애들 좀 있을 건데, 이거. 일단 왼쪽으로 붙자, 우리. 온 다운 들어가니까. 왼쪽 존나 많이 올라간다. 왼쪽 붙지 말자. 왼쪽 존나 많이 올라갔다, 야. 여기 앞에 능선 있잖아. 저기로 뛰어 올라갈 수 있게. 여기로 바로 붙으면 되겠다. 오케이. 아, 스나 소음기는 있는데, 스나가 없어. 저 직패드, 카운팔, 탄티 다 있어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 하핰. 32명, 우리 빼고 30명. 조나마에 남았네. 윌밴딩, 자시. 야 저기, 저기 왼쪽에 올라간다. 쏘지마 저거. 왜? 우리가 불리해 등선? 어 왼쪽에 이 방향 뜬다 우린 못봤다 쩌어도 돼 이제 뒤에꺼부터 와 씨 깨비다 다킬 다킬 나이스 나이스 대답가 피 템 먹자 이 순간 배율을 안 껴가지고 너 소음기로 쐈지? 네 내가 소음기로 쐈니까 쟤 어디서 쐈는지 몰랐어 바다에서 쐈니까 개꿀 저 쟤 카우팔 있네 조심 미쳐지지 여기 다 있구나 파고파 소리난다 아 뭐야 이거 너랑 같이 먹으니까 이게 저게 된다 대용란 탄창도 없냐 이 새끼는 나이스 어 삼뚝 나이스 아휴 자꾸 총알을 바꾸네 총을 됐다 저기 싸우네 아 저기 올라왔다 두놈 보이지? 집에 붙는다 기절 가야 우리 가야되네 가자 잠시하고 앞에 존나 쏘는데 앞에 있네 저 차 저거 저기 차 저게 되어있다 박았다 잠시만 우리 부팅해야돼 차 저 지금 먹을려는갑다 차 내린다 맞는다 한 번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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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다 커 가자 십새끼들 송비할게 야 새끼 딴 데서 때렸었거든 쟤네들 네 쟤네 저 위에 능선인거 같은데 아닌가 쭉 쳐다봤어 저기 앞 저 팔각점 아 저기 팔각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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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우팔 스크스 나무 뒤로 숨어야돼 팔각점 왼쪽 2층 어 팔각점 2층이 봤어 뒤로 붙어야겠다 한 대 왼쪽으로 맞춰놨어 오케이 쟤끼들 카우팔 없나 아 카우팔이 없어 이 쟤끼들 아 아 아 정략선창은 있다 존나 손에 있게 이 쟤끼들 뒤에는 카우팔 없나 뒤에 어디 시체가 어디있지 뒤에 차쪽이었는데 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봤어 앞날까방이고 카우팔 없네 얘도 아 부스팅할거 많아? 저요 하나 둘 내가 줄게 너 가방 온건 돼? 네 좀 돼요 여기 여기 자자 오토바이 탔다 두개 올라간다 쟤네 가자 우리도 가자 우리 밑에 걸어가자 갔어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하나 더 있겠네 저기 위에 있던데 저쪽있다 갔다 아 저기 왼쪽 오케이 확인 오토바이 타고팔인데 아 이거 타고팔인데 덤비지말지 두개 뒤진다 첨한다 저 두번째 다운이라 파밍한다 나 놔둘게 쟤네들 핏채워 두개 터졌다 쟤네들 근데 왼쪽 버기 가자 가자 올라가야돼 아 괜히 덤볐다 쟤 카오파 덤비는 거 아니야 우리가 카오파 없잖아 고고 왼쪽 120 응 어 여기 앞에 뛴다 위치 아 기절 한옥도 한옥도 어딨어 컷 컷 컷 킬 나이더 나이더 내 앞에 놈 볼게 어디갔어 여기까지 몰랐어 칩패도 있고 아이 커버팔도 없어 이 새끼 이 새끼도 커버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진게 아이씨 아 그냥 붙어야겠네 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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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부터 일로부터 저 위에있까 저기 저 관측소쪽에 있고 그 밑에 붙는 애들 잡아야 돼 아까 우리 저쪽 우리 오른쪽에도 있는데 오른쪽 밑에 아 소금초리 볼게 어디있지 아 여기 바로 앞에 기절 힐 힐 한명 한놈 어디인지 모르겠네 어차피 어차피 아 저기 앞에 세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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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방향에서 세 아닌거 같은데 어 저기 보급있죠 보급의 왼쪽 큰 나무 한 눈 보였거니 올라가자 아 뭐라 오케이 쏜다 저기 저기 두 마린데 다 확인했어 아 나 쪽이 다 터지네 쟤네들 때문에 가자 요쪽에서 오는 애들 있을거거든 밑에 저기 있다 저기로 뛰었네 이 방향으로 뛰었다 애들 오케이 아 이거 돌 안 거치네 앞에 돌 먹을게요 응 제노몬 애들 있나 없나 봐야되겠다 저 밑에 있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밑에 있는데 아 씨 또 앞에 가야되네 조금만 가본대 저거 능선 밑에 있었는데 하구 오빠 소리나고 조심 하아 어딨지 애들 우리 백에 세 명밖에 안 남았다 우리 백에 세 명밖에 안 남았다 아까 밑에 두 마리가 왼쪽 크게 도온 거 같아 저 밑에 저기 105방향 밑에 등선밑에 있거든 120 150 아 저 확인 대가리 들었다 말았다 하지 제가 카구팔이다 한 대 맞춰놨어 오케이 사망했다 저기서 죽여줬다 등선밑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지도 되나 저거 등선밑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저 등선밑에 또 있다 앞에 나무 붙을게요 저는 버릇 또 나무에 있다 저기 아 저기 확인 조심조심 뭐야 아 저기 120 능선 밑에 아 살짝 돌았다 이새끼 크게 성우팔도 있네 에어프로 못오지 너 거기 걸려 원? 에어프 저 걸려요 저쪽 오있다 저쪽에 있다는거지 얘들 저기로 가야되네 아이씨 뭐 운이 자꾸 이러냐 저기있다 못 빠지겠네 한도 올라가고 한도 기절 한도 여기 왼쪽 밑에 있다 저 피 빨고 있어요 마무리 지웠어 슬프트 한번 던질께요 저쪽이 가도 되겠는데요? 응 한명이잖아 응 갈게요 여기 밑에 있었거든? 저기있다 사이가 들어가게 봤어 확인했어 나이 날씨가 낳고 날씨가 낳고 날씨가 낳고